네! 2달 리얼 사업 왔습니다. 후우! 후우! 기념이다. 오케이 메이크업 수정하고 같이 찍을 사람? 오케이, 아무도 안 찍고 저만 찍겠습니다. 일단! 리얼 사업 왔습니다. 와우 머리가 굉장히 괴로워진 활동이었고요. 다음 주부터 저희를 볼 기회는 많이 없어지겠지만 저희는 항상 준비하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할 때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똑같은 멘탈이죠? 그쵸? 자 일단은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